No matter who you are All you need is passion in your mind I know how you feel 4번으로 불러드릴게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스웨덴산 슈퍼바이오틱스 유산균 하나 주시겠어요? 스웨덴산... 뭐요? 스웨덴산 슈퍼바이오틱스 유산균 어... 손님 매장에 그런 메뉴는 없는데요? 정몰엔 있어 전세계 건강기능식품부터 헬스푸드, 안심 먹거리까지 정몰에는 다 있다 정몰 네 다음 분 들어오실게요 준비하신 자유연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앞으로 힘들지 않겠어? 저이요? 아... 이게 뭐... 몰입 중이신 것 같으세요? 그럴 땐 엄선된 프리미엄 식물성 알티즈 오메가3를 먹어보는 건 어때? 정몰엔 다 있거든 그 팀 연기 중이신 거죠? 아니 광고 중 해외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정몰에는 다 있다 정몰 프리미엄 폴골부터 헬스푸드, 건강집까지 정몰에는 다 있다 정몰 이거 놔라 이거 놔 나 장일이냐 어디 감히 감히 나라 어서 먹이거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낼 줄 아니야 이거 마저 드시오 해독제? 아니 건강식품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하게 정몰에는 다 있다 정몰 촉촉함을 더해주고 속부터 밝아지는 비타민C 이제 먹지 마세요 아니 싫은데 한우, 과일, 간편식부터 신선한 고품질 먹거리까지 정몰에는 다 있다 정몰 개모와 언니들은 무도회장으로 떠나고 신데렐라는 혼자 남아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신데렐라 앞엔 요정이 나타나 신데렐라에게 정몰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뭘 소개한다고요? 정몰 집안일이 힘든 신데렐라도 밤새 놀고 집에 돌아올 개모와 언니들도 그리고 우리의 바쁜 일상도 괜찮아 우리에겐 정몰이 있으니까 전세계 건강기능식품부터 헬스푸드, 안심 먹거리까지 정몰엔 진짜 다 있다 대한민국 건강식품 전문원 정몰 정몰 야, 얘기 들었어? 우리 정몰에서 출연 제의 들어왔대 이거 우리 출연한 거 맞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우린 출연했으니까 너도 이제 출연하면 돼 아, 뭐 그런 거야? 그럼 뭐 언제 하면 되는데 이미 출연했을걸?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